자 양은경씨가 저 고등학생 때 Y2K 아도니스 팬클럽이었어요. 오랜만에 재근 오빠 보니까 설레네요. 오늘도 몇 분이 와주셨는데 정말 몇 분이 와주셨어요? 저는 진짜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. 팬 조공이라고 그러죠? 박스에다가 먹을 것들, 음료수 이렇게 챙겨가지고 딱 들고 들어오는데 야 고재곤 살아있네. 아도니스 팬클럽이 이름이 아도니스 팬클럽인데 정말 저는 없어진 줄 알았거든요. 아직 몇 명은 살아있더라고요. 근데 다들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요. 너무 반가웠어요. 아 근데 부럽습니다. 박혜경씨는 팬클럽 없어요? 아니 팬클럽이 있지만 제가 지금 다시 나와서 아니 팬클럽 이름이 뭐예요? 라벤더인데요. 라벤더? 근데 라벤더 분들 잘 학교 오고 계신가요? 네? 아니 어쨌든 저는 제가 선물을 준비해왔잖아요. 그럼요. 그랬으면 됐죠. 왜 이렇게 조신하게 그래요 갑자기? 아니 아까 계속 그게 걸려가지고 그게 아니에요. 말 참 많은데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김민정씨가 오늘 김창렬 박혜경 2 MC와 고재근 1 게스트라고 해주셨습니다. 제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. 박혜경씨. 고재근씨. 네. 그 아두니스 얘기 잠깐 했잖아요. 근데 그런 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안고 오고 뭐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너무 성숙해져서 이제 오고 그러잖아요. 기분이 어때요? 아까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어색했죠. 그 친구들도 저를 보고 좀 어색해하고 근데 옛날 추억이 이제 다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그 친구들이 또 다들 이름이 있었거든요. 뭐 쬐근쬐근 뭐 누구 엄마 뭐 이런 지혜 코지지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닉네임들이 다 떠오르면서 진짜 한 14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. 나머지 두 멤버 Y2K 두 멤버는 지금 일본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나요? 네. 일본에서 스완키 덩크란 이름으로 약간 인디 밴드처럼 계속 공연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혹시 나중에라도 이 Y2K 팀을 다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? 얼마 전에 한국에서 공연을 왔을 때 새내까지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. 아직까지 지금 밴드 활동은 이제 공연 위주 활동하다 보니까 방송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방송보다는 이제 공연에서 같이 콘서트를 해서 한번 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. 재미있겠다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옛날 그 팬분들이 Y2K 팬분들이 다시 다 모여가지고 그때 노래를 따라 부르고 막 그럼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. 눈물 날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그 재키나 많은 분들이 또 슈가맨을 통해서 다시 뭉쳐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그 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Y2K가 다시 뭉쳐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그런 모습에서 용기를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. 요즘은 이렇게 옛날을 회상하는 프로들도 많이 생기고 옛날 활동했던 친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 보면 와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아니 그럼 박혜경씨도 더더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죠? 더더 해야 되나요?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예전에 그 더더 이제 그 팀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박혜경의 솔로 앨범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팀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거랑 솔로로 활동하는 거랑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팀으로 활동할 때가 더 편하고 좋죠? 아 그때는 팀인데 두 명 있었어요. 네. 좋았던 것은 나 대신 모든 걸 많이 해주는 거.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요즘은 작곡가한테 곡을 받아서 붙지만 그때는 다 같이 밤새 모여가지고 곡 만들고 가사 쓰고 편곡하고 막 집에서 녹음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거든요. 그게 되게 그리워요 사실은.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었어요. 지금은 그렇게는 작업을 안 하잖아요. 그분이랑은 연락하세요? 네. 이번에 그 설탕맨 할 때 연락했었어요. 노래 부르는 거 허락받아야 되니까. 7873님이 혜경 누나 저 군대 가기 전에 누나 콘서트 갔었는데 키스 타임이 있었다는. 아 네. 키스 타임이 있었어요? 네.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중에서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너의 생일 첫 키스 할 때 연인들이 올라와서 첫 키스 딱 시키기도 하고 가끔 제가 맘에 드는 남자한테 저한테 하나 시키기도 하고 아 여기 볼에다가? 이야 진짜 너무 사심 가득한 공연이었네요.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하면 무대에서 다 보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진짜 맘에 드는 사람 가끔 올라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. 맘에 드는 사람. 아니 근데 그거 해볼까? 아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. 네. 자.